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구현회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서버에 위키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미디어 위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위키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위키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위키 시스템을 실행하여 사람들과 협업하며 웹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 컴퓨터에 미디어 위키를 설치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위키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위키 시스템은 불특정 다수가 협업으로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디어 위키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위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초로 위키를 개발한 워드 커닝웜은 The Wikiway Quick Collaboration on the Web 이라는 책에서 위키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키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추가 보조 프로그램 없이 평범한 표준 웹 브라우저만 사용하여 위키 웹사이트 내에 페이지를 편집하거나 새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키는 페이지 링크를 쉽게 만들고 만들려는 대상 페이지의 존재 여부를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로 다른 페이지 간의 의미 있는 주제 연결을 촉진합니다. 위키는 전문가나 전문 작가가 세심하게 만든 사이트가 아니며 일반 방문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신 웹사이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생성 및 협업 과정에 일반 방문자와 사용자를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이렇듯 위키의 철학은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고 협업하며 주제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키의 특징은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링크를 통한 문서 간의 손쉬운 연계는 찾는 정보와 관련 관심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반대로 관심 정보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사용자의 주의를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수의 편집자가 서로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간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소수의 편집자가 사이버 반달리즘이라는 문서 회전 행위를 통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에 서비스하는 위키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사이트 두 곳은 바로 한국어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로 운영되는 위키백과의 다 언어판 가운데 하나로써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11일부터 서비스되었으며 문서 수 62만 6,240개로 한국어로 된 위키 중에서는 1위 규모입니다. 나무 위키는 파라과이에 위치한 오만네 유한 책임회사가 운영하는 영리 목적이 위키 웹사이트입니다. 문서 수 37만 7,487개 한국어 위키 2위 규모입니다. 2023년 2월 시밀러 웹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방문자가 가장 많은 웹사이트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영향력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키백과는 50위에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미디어 위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나무 위키는 운영자들이 자체 개발한 더시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다수의 위키 사이트는 미디어 위키를 통해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디어 위키가 누구나 무료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웹 기반의 자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웹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위키 사이트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위키 웹사이트들이 미디어 위키를 선택했으며 사용자가 각각의 필요에 맞는 기능을 선택하거나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 위키를 서버에 설치하고 우리 위키 사이트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보며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실습해보겠습니다.